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진천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이 열매가 접골목이라는 열매입니다 접골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러진 뼈가 붙는다는 허리 아픈데 염증에 허리 아프고 염증 치료가 된다고 그러죠 허리 아픈데 가장 빠르게 아픔이 사라진다고 그럴까요 허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이 접골목 나무를 끓여드시고 허리가 통증이 사라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꾸준히 드시면 하여튼 제가 한 봉지 정도 드리면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서 계속 꾸준히 그걸 드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좋은 나무인데 자 지금 오늘 올려드리는 그 이유는요 이 접골목이 마감이 친 거랑 안 친 거 마감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잎사귀를 저희가 잎사귀를 채취해서 이거를 나물로 해드리잖아요 접골목 잎사귀를 그런데 지금 이 열매가 있는 거는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빨리 따지 않아서 이거는 마감을 쳤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열매가 달려서 열매가 달려서 더 이상 이제 나를 따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게 열매가 붉어지면 다시 이 열매를 따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나무에서도 보세요 이거는 막 제가 딴 거예요 이건 딴 거는 이렇게 마감을 안 쳐서 아직 이건 새순을 따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따볼게요 새순을 이렇게 같은 나무에서도 여기는 지금 마감을 쳐서 열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옆에는 마감이 안 쳤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순을 따요 여러분들이 이거 따면은 다시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계속 따면 계속 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잖아요 이 새순들은 따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이렇게 열매가 이제 이 나무는 거의 지금 제가 이 씨를 씨가 떨어져서 또 열매를 따기 위해서 이 나무는 빨리 마감을 쳐서 별로 따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저를 따라와 보세요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거 보세요 이건 지금 새순이 제가 계속 딴 건 이렇게 새순이 계속 새순이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따는 거예요 지금 한 자루 따고 있다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자루를 저쪽에다 놓고 온 거잖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나무를 따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영상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지금 잘해서 땄죠 여러분 자 이 나무가 지금 반쪽은 지금 제가 지금 다 거의 다 땄어요 이렇게 순을 이렇게 땄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은 보세요 이건 안 닦었잖아요 같은 나무에서 자 이거는 지금 계속 따는 나무에요 제가 올 봄에 올 봄에 나무를 큰 나무를 잘랐어요 그래서 새순이 올라와서 계속 자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잎사귀를 지금 그래서 손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봄나물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나오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가든에 있는 나무에요 이렇게 계속 따면은 여러분 이렇게 연한 순을 이거 연하잖아요 보세요 아주 부들부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서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걸 드시면 아주 최고예요 자 접골목 잎사귀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마감을 친 거와 안 친 거로 구변해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나무를 계속 지금 연락이 오고 있어요 이 접골목 나무 보세요 나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제 이걸 다 비워가지고 여러분께 드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딘가에 군락을 찾아보려고 해도 뭘 없어서 지금 못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내년에 제가 접골목 나무를 지금 분양해 드리고 싶어서 저와 계속 구독자분으로 또 밴드 가족으로 소통하고 계시는 분들 저의 목소리만 들어도 아주 징그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구독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티 분들도 계세요 저한테 아 목소리도 너무 크다고 싫어하세요 많이 그래서 그 싫어하시는 분들은 빼고 저와 소통이 되고 제가 여러분께 에너지를 드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밝은 기운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날을 저는 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함께 나물도 뜯으러 가고 그리고 또 전원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이 나무 같은 거 있죠 이거 이 나무를 이런 나무뿐이 아니라 또 가죽나물이라든지 두릅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분양해 드리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이 보면은 댓글을 항상 아름답게 저한테 격려의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그런 거 다 제가 일일이 답변을 안 해드려도 제 마음속에 새기고 있거든요 그분들 기억해 주셨다가 제가 꼭 이때 저한테 분양받으러 오세요 그러면 제가 봄에 분양해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에게 분양해서 집에 한 그루 잘 키우셔서 또 번식시켜서 다른 분한테 또 분양해 주시고 또 분양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를 저 골목을 가든에다가 심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어린 새끼라고 그러죠 묘목이 이렇게 막 이렇게 바닥으로 저쪽에 가서 볼까요 엄청 많이 제가 잘랐는데 큰 나무를 잘랐더니 천천히 갈게요 엄청 많이 잘랐더니 보세요 여기 묘목들이 이거 보세요 이렇게 묘목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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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퍼졌어요 군데군데 그렇게 퍼졌죠 이렇게 보세요 저렇게 많이 작은 나무들이 지금 여기저기 많이 있죠 이거 보세요 이게 이렇게 이런 나무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다 저 골목이거든요 여기 쭉 있어요 이 밑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 뽑아서 제가 그 가든에다가 물에 담궈놓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분양해 가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구별해 드렸어요 계속 나무를 이렇게 자르면 새순이 올라올 수 있고 자르면 새순이 올라오지만 자르지 않으면 마감을 쳐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는 거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새순을 따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열매를 따실 수가 있어요 열매를 근데 저는 지금 손님들께 이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새순을 계속 이렇게 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열매로 한번 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열매를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열매 있죠 여기 열매 많이 지금 날리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자 저 골목 열매 자 구별해 주시고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